가짜 그린 프로폴리스가 있다면, 그리고 기름에 쩐 프로폴리스가 있다면 드시겠습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프로폴리스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폴리스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많은 의사 내 약사분들이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만드는 관점, 즉 제조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1부에서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5가지를 2부에서는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첫 번째 가짜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 아시죠? 브라질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프로폴리스를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비싼 프로폴리스로 유명하고요.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라고 무조건 다 그린 프로폴리스는 아닙니다. 당연히 호주나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는 그린 프로폴리스가 아니고요. 그런데요. 국내 유통 중인 제품 중에 가짜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미량 사용한 제품에도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기죠? 그런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린 프로폴리스를 아예 넣지 않고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면 진짜 양심 없는 제품이겠죠? 원료의 원산재를 확인하셔서 브라질산이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면 양심 없는 쓰레기 제품이 바로 너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린 프로폴리스를 미량 사용하면서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린 프로폴리스가 비싸니까 그린 프로폴리스를 조금 넣고 나머지는 일반 프로폴리스로 채운 제품들입니다. 즉 한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프로폴리스 원료로 사용했는데 브라질산을 굉장히 미량 섞어놓고 마치 제품 전체가 그린 프로폴리스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것이죠. 찾아보시면 브라질산과 중국산을 섞은 것들도 있고요. 호주산과 브라질산을 섞은 것들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먹는 그린 프로폴리스도 그러실 텐데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거 가져오셔서 한번 보세요. 제품의 원료명 표기 부분에 프로폴리스의 원산지가 어떻게 써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두 번째 중국산 프로폴리스로 만든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실 때 메이드 인 뉴질랜드이거나 메이드 인 호주라고 써있으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건 최종 완제품이 만들어진 국가가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라는 것이지 그 제품에 들어간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가 뉴질랜드 혹은 호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뉴질랜드산 제품이 혹은 호주산 제품이 중국산 프로폴리스 원료로 만들었다? 상상도 못 해보셨죠?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요 프로폴리스 원료로 유명한 국가도 아니에요. 보통 프로폴리스 원료 하면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이렇게 5개국을 이야기하지 뉴질랜드는 못 깁니다. 뉴질랜드는 프로폴리스 말고 마누카 꿀로 유명하죠. 꿀이 유명하니까 프로폴리스도 유명하겠지 하실 텐데 프로폴리스 원료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모든 뉴질랜드산 호주산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중국산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호주산 프로폴리스 원료로 만든 호주산 프로폴리스 제품도 있고요.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원료로 만든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제품도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건 프로폴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폴리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이면 무조건 더 좋게 보이시죠? 뉴질랜드와 호주산 제품에 환상이 있으시죠? 그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산 프로폴리스 원료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프로폴리스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으면서 호주나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제품들이 둔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세 번째 기름의 전 프로폴리스 제가 밀크 시슬 편에서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밀크 시슬에 다량의 콩기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폴리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 제품을 드시면 불필요한 기름을 매일 섭취하게 됩니다. 야 알약에 무슨 기름을 넣어 하실 텐데요. 프로폴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원료인데요. 액상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은 그나마 만드는 것이 수월한데 이런 정제 형태로는 뭉치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경질 캡슐에 넣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제조하기 편한 이런 연질 캡슐로 제품을 만드는데요. 소프트 캡슐이라고도 하죠? 이런 연질 캡슐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넣을 때 순간적으로 캡슐 속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넣기 위해서 프로폴리스에 대두유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을 상당히 많이 섞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밀크 시슬 2부와 연질 캡슐 만드는 과정 편을 참고하시고요. 밑에 내용 부분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대두유나 포도씨유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 170ml 기준 300에서 400mg의 대두유나 포도씨유를 넣고요. 이런 캡슐의 절반 이상이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기름 좀 먹으면 어때?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름의 상태예요. 기름은 산폐되죠? 산폐된 기름은 발암물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어떤 상태의 기름을 넣었을지 모르고요. 이런 연질 캡슐 공기가 통한다고도 몇 번 말씀드렸죠?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연질 캡슐에 담아도 기름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추어블 캡슐 형태로도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기름이 들어가고 캡슐 안으로 공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가끔 소비자들이 여기에 왜 포도씨유가 들었어요? 하면 어떤 판매자분들은 흡수가 더 잘 되라고 포도씨유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개소리죠? 근거 없는 거짓, 허위, 과대, 과장 광고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아예 프로폴리스랑 포도씨유랑 세트로 묶어서 같이 팔지 그러세요? 자 기름에 쩜 프로폴리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네번째 원료의 원산지와 종류 그리고 타입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는 호주, 브라질, 중국, 한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 국산은 굉장히 비싸요. 품질 측면보다는 생산량이 워낙 적어서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번 구해서 써보고 싶긴 합니다. 프로폴리스 원료는 중국산이 가장 저렴하고요. 호주산과 브라질산은 원료의 타입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하면서 가격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프로폴리스는 원료 타입에 따라 원료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값싼 원료를 사용하면서 너무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용 프로폴리스 원료는 크게 액상과 분말로 나뉩니다. 액상 타입은 스프레이나 스포이드 형태의 제품에 쓰이고요. 프로폴리스 추출액 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라고 제품에 표기됩니다. 분말 타입은 정제나 연질 캡슐, 경질 캡슐 제품에 쓰이는데 프로폴리스 추출물 분말이라고 표기하고요. 이 분말 형태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바로 100% 원료 분말과 혼합 원료 분말이죠. 100% 원료 분말과 혼합 원료 분말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을 넣고 넣지 않고의 차이인데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 원료 분말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분말, 과로열고, 호주산 또는 브라질산이라고 표기하고요. 첨가물이 들어가는 혼합 원료 분말은 프로폴리스 추출물 분말, 과로열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전분 혹은 덱스트린, 브라질산 이렇게 표기하거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분말, 과로열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캐롯 분말, 호주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말화 과정에서 전분이나 덱스트린, 캐롯 분말을 넣는 이유는 프로폴리스를 보다 쉽게 분말화하기 위함인데요. 프로폴리스 자체가 분말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원료 분말은 굉장히 프리미엄 원료인 것이죠. 원료의 가격 차이도 몇 배씩 나고요. 특히 브라질산 100% 원료 분말이 업계에서 가장 비싼 원료입니다. 자, 액상과 분말 타입으로 원료를 설명드렸는데요. 프로폴리스 원료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그리고 동결건조와 일반건조로도 타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용성보다는 수용성 타입이 일반건조보다는 동결건조로 만든 것이 더 고급 원료이고 훨씬 비싸고요. 이렇게 원료의 원산지와 원료 타입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가 원료를 사용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브라질산 100% 원료 분말을 사용한 A제품과 호주산 혼합 원료 분말을 사용한 B제품이 있습니다. 원료값은 A제품이 B제품보다 2배, 3배 비싼데 A제품은 한 달 분이 3만원, B제품은 한 달 분이 9만원인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폴리스 상식 마지막 다섯 번째 말장난 세 가지 첫 번째로 프로폴리스 함량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혼합 원료 분말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면서 혼합 원료 분말의 함량을 마치 순수 프로폴리스 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혼합 원료 분말은 프로폴리스 추출 분말 괄호 열고 프로폴리스, 덱스트린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이게 보통 프로폴리스 7, 덱스트린 3의 비율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혼합 분말 100mg을 넣은 제품인데 광고할 때는 프로폴리스가 100mg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들어간 프로폴리스는 70mg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고함량이 아닌데 고함량이라고 말장난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 보면 캡슐당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5,000mg, 6,000mg 들어있다고 광고하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프로폴리스 제품은 함량이 너무 낮다고 깎아내리죠? 이만한 캡슐 한 개에 5,000mg이 어떻게 들어가죠? 그런 제품들 자세히 보면 10대1 농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캡슐당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500mg 들어있다고 써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프로폴리스 원료들도요. 기본적으로 10대1 혹은 그 이상으로 농축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들이 말하는 캡슐당 5,000mg, 6,000mg 고함량 프로폴리스는 말장난입니다. 게다가 해외 제품들은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건 우리나라랑 해외랑 표기법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실제 함량은 5,000mg이 아니고 500mg이에요 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콜을 사용했으면서 무알콜 공법이라고 마케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대부분 알콜로 추출합니다. 원료가 비싸고 고급일수록 알콜로 추출을 하는데요. 모든 식품원료는요. 알콜 즉 식용주정으로 추출을 하면 추출 후에 알콜을 날려 없애야 합니다. 당연히 알콜을 없애야 하고 알콜은 어렵지 않게 100% 제거가 되는데 무알콜 공법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 즉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조 관점에서의 프로폴리스 상식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2부에서는요. 프로폴리스 제품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녹음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